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역시 뭐 집이 또 좋아야 편하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 건설. 오늘 건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박형렬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스티브 자수 느낌이에요. 1년에 한 분 정도씩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일체 방송을 안 하시는 분이죠. 사실 저희가 건설 관련해서 사실 모실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오늘 또 건설. 최근에 또 건설도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도 하고 또 대선 관련한 테마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죠? 네. 관심을 가질 때 같은데. 건설 경기도 조금 헛갈린다는 얘기들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건설이 없네요. 저희 섹터에 건설이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볼까, 그럼 나랑? 나도 없는데.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고. 어땠습니까? 2021년. 작년도에 주가 수익률이 한 25% 정도 건설이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거의 안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았죠. 건설이 25% 올랐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만들어진 게 한 3, 4개월 동안 만들어지고, 4월 달 이후에는 하나도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연간으로는 25%? 연간으로는 괜찮은데. 그때 산 분들은 물렸구나. 지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니저분들 반응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연초에 다시 조금 분위기가 돌아서는 느낌이고요. 건설 업황, 2022년에 건설 업황을 볼 때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정책적인 게 있고.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지방, 수도권, 서울 일부에서도 호가가 빠진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하면 뭐해? 내가 소비자가 안 사면 경기가 안 좋은 거지. 이런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고요. 좋게 봐요? 업황을? 네. 올해 만약에 건설주 주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상황에서도 안 되면. 올해가 안 될 정도면 앞으로 건설의 희망 없다. 산업 구조가 바뀌는 국면이 올 때까지 안 될 것 같고. 저는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처음 봤는데요. 특별히 1등하는 박형료 연구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상황 중에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몇 년 중에. 왜 그렇죠? 몇 가지 변수들이 있죠. 여기 파란색, 굵은색 선을 보시면 이게 밸류이션이죠. 밸류이션을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을 떠나서 밸류이션 자체가 올라갔던 거죠. 성장주처럼. 그리고 09년부터 12년까지도 해외플랜트 수조한다고 밸류이션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년부터 2021년도까지 단 한 번도 밸류이션이 안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건설주를 버리는 거죠.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밸류이션이 올라가야 재미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실적 올라가는 걸 밸류이션이 다 까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널리스트가 와서 하는 말이 싸서 괜찮습니다. 실적 좋아서 괜찮습니다. 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년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년 되고 3년 되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야위신 것 같습니다. 안 좋아서 야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트에 의미가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4배 정도 되는 멀티풀 자리죠. 뭐냐면 코로나를 제외하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4배 정도. 4배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기 1조 나면 시총은 한 4조 정도. 이게 바텀입니다. 그렇게 지금 와서 우리가 증시가 조정받는데 건설주가 깨져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잃을 리스크는 없다. 시장의 조정을 받아도. 그 4배 정도가 회사별로도 다 비슷비슷합니까? 평균적으로 4배 정도고요. 업체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 좀 큰 편이에요? 편차가 한 30, 40% 정도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년에 조금 괜찮았는데 그게 멀티풀이 올라가서 괜찮았던 게 아니거든요. 실적 쪽을 보시면요. 실적. 2013년, 2014년 이럴 때 바닥 찍고 나서 주택 쪽 돌아서고 해외플랜트 개선되면서 일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상 최대 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주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지 실적이 누울 수는 없어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라 얘기하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지 실적이 누워버릴 수 없는데 이 18, 19, 20년도 실적 보시면 그냥 평탄화되어 있어요. 이러면 건설주를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레벨 자체는 좋은데. 그렇죠. 그게 작년에 그나마 주가가 괜찮았던 게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그러면 첫 번째 22년도를 볼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밸류에이션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레벨을 그냥 줄 건데 올해 이익이 올라오면 그만큼은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레벨 잡혀있는 5조 가까이 되는 대형사 합산 영업이 올해 올라올 거냐. 올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는 이익이 올라오고요. 이익이 올라오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택 쪽이 19년도, 18년도에 분양을 했던 게 대형사 합산으로 한 9만 원 정도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21년도 분양을 했던 게 평균적으로 12만 원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30% 늘죠. 우리는 착공장고에서 매출이 2년 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매출이 늘어나는 건 이미 픽스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큼만 늘어나도 일단 이익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19년도에서 20년이 넘어올 때 분양가가 올랐잖아요. 20년에서 20년이 넘어갈 때 분양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마진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년 만에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진 시기가 첫 번째 올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실적은 올라온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재미있게 움직이려면 멀티풀이 같이 팽창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올라올 때 멀티풀 쪽을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라는 거죠. 6페이쪽 보시면 되게 답답하죠. 이게 3년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보면 19년도에 하위 3위, 20년도에 하위 4위, 작년에 좀 개선돼서 하위 5위. 증권이 꽁 찌르구나. 그런데 증권은 업황 사이클을 많이 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지난 3, 4년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풀 부여를 안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22년도에. 이게 올해의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풀을 건드리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신제품입니다. 우리가 건설이 범용 제품이다 보니까 주변에 맨날 똑같은 거 짓는 것 같지만 업체별로는 제품을 확장을 해요. 토목하던 업체들이 주택을 하던 업체들이 플랜드로 확장을 해가고 이렇게 제품 사이클을 확장해 나가면 수주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럴 때 멀티풀이 팽창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제품을 줄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지금까지 10년간 공사를 해오다 보니까 자기는 석유학 플랜트에서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죠. 안 해요 그거? 그럼 안 합니다. 또는 주택에서는 돈을 버는데 플랜트에서 돈을 못 벌면 플랜트를 구조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확장하면서 멀티풀 팽창이 나오기가 불가능해요. 전략적으로. 그럼 다른 쪽 사이드에서 혁신이 있으면 멀티풀 팽창이 나오죠. 그런데 건설에 뭐 혁신이 있겠나.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30년, 40년 전에는 우리가 토목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신도시로 갔고 그러다가 커뮤니티 아파트를 만들었고 이제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현실화되면 우리도 뭔가 고멀티풀이나 고성장이나 신기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가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10조에서 20조입니다. 한 프로젝트당.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건설주도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멀티풀 팽창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스마트 시티가 뭐냐. 그렇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컨셉이 안 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범 사업자 선정된 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뭐가 들어가야 스마트 시티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에너지 완전 자립이랑 다음에 자율주행이랑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서 주차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됩니다. 제품을 눈으로 보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승이 좀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신시장이 열리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토목, 중동인프라, 민간주택, 중동플랜트. 앞으로 신시장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과 도급주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우리가 한 35만 세대 정도가 평균적인 분양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간 35만 호 분양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3, 4만 호 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서 10만 호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총 주택이 1,840만 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려면 30년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 주택이 160만 채가 있어요. 160만 채 중에 끼껏해야 10만 채가 착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총 주택이 580만 채가 돼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의 모수가 4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착공 속도가 느린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3, 40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장기적인 꿈이죠.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다른 쪽 사이드에서 도급주택인데 이게 주택 공급 정책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쪽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세 번째가 멀티플을 건드릴 수 있는 게 해외 플랜트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유가가 올랐고. 그러면 산유국들이 발주를 많이 할 거다. 기대를 하죠. 발주가 안 나와요. 작년에 유가가 그렇게 올랐어도 발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균형 유가를 이미 다 넘어섰는데도 발주가 안 나오는데 이 발주가 안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은 확보가 됐어요, 산유국이. 그런데 정유 플랜트를 짓는 거는 희발유를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희발유를 팔아먹겠다고 정유 플랜트를 지으면 30년을 돌려야 되는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렇겠네요. 희발유가 안 쓰이면 어떻게 하냐. 못 짓습니다. 석유화 플랜트를 짓는 거는 에틸렌을 뽑아내는 건데 이건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걸 못 짓습니다. 공격적으로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가 옛날의 버전이었으면 유가가 올라오면 발주가 나올 거다. 이게 옛날의 로직이었으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필요하지가 않다는 돈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스입니다. 왜냐하면 구경제 에너지원 중에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지정이 된 게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든 유에이든 카타르든 천연가스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우리한테 멀티포를 건드린 요인이 되냐면 사우디가 지금 천연가스 발주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플랜트 발주. 네. 플랜트 발주를. 천연가스 개발 플랜트 발주를 했는데 사우디는 2030년 비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의 순수출 1위국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친환경 에너지원을 수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태양광을 막 짓고 그다음에 가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수출하겠다는 거냐. 이걸 하려면 송전선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됩니다. 경단위로 깔아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통로는 뭐가 되냐면 수소밖에 안 됩니다. 이 에너지원을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또는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수소를 개질해서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트가 열리면 가스랑 수소 개질 플랜트가 굉장히 많이 발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전 세계의 가스 플랜트와 수소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이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엉망이잖아요. 어디 어디 그러니까 TR이 저게 뭡니까? 이게 스페인의 테크니우 리그다스라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페트로펜, 이태리의 사이펜, 미국의 플로우 다 실적이 엉망입니다. 전 세계 EPC 그러니까 플랜트를 짓는 업체들 중에 단 한 업체도 적자,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걸 하니까.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업체들은 우리는 2013년부터 플랜트 손실이 터져가지고 2019년대 정리가 끝났고요.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터지기 잘 했습니다. 계속 잠재 손실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적 괜찮을 거다. 건설주가 오래 좋아 보이는 거는. 두 번째는 멀티풀상 더 떨어질 요인이 잘 안 보인다. 4배 이상. 네, 4배 이상 떨어질 요인이 잘 안 보인다. 세 번째는 플랜트 쪽에서 가스 관련된 이 발주는 나올 거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공급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정책이랑 연계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PIR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 내고 월급을 그대로 저축을 했을 때. 몇 년 걸리냐. 서울에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게 19년이죠. 그런데 가게가 평균적으로 소비 성향으로 쓰는 게 60%거든요. 평균 저축률을 감안하면 90년 걸립니다. 남들처럼 평균적으로 쓰고만 살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서울 집 사는데 90년 걸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정부는 모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항상 규제가 메인이 되고 공급은 서브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정책 기조가 바뀌었죠. 이미 정부가 규제책이 아니라 공급책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1년도 2월에 이 숫자가 발표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83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숫자가 이런 겁니다. 5년간 83만 호니까 연간 16만 호예요. 현재 분양 시장이 30만 호 중반 시장이니까 50만 호 분양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화되면.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게 대권 주자들의 신규 공급 정책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00만 호 주택 건설을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250만 호 주택 건설을 했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미니몸으로 연간 20만 호의 주택이 얹혀져야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막대바가 분양 물량이고요. 선이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보시면 분양가가 2000년대부터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3배가 오르면 공급 물량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바 선을 보시면 2015년 16년도를 제외하면 20년 동안 주택 공급이 늘어났던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숫자는 21, 22, 23년도의 분양 숫자는 이미 발표됐던 신도시 중심으로만 숫자를 잡아놓은 거고요.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얹혀주는 숫자는 막대바가 플러스 알파로 얹혀주게 됩니다. 이게 50만 호로 갈지 60만 호로 갈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50만 호나 60만 호로 정도의 공급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건설처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물량 추이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대형사들이 가장 많이 공급했을 때가 2015년도에 13만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13만 세대 근접하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 시장이 50만 호 시장으로 간다고 하면 대형사들이 얼마를 담당을 해줘야 되냐면 20만 호를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사들은 캐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건축사업부의 인력을 늘려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가지고 캐파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땅을 제공을 해주고 공급해라고 하더라도 맥스 캐파가 15만에서 16만입니다. 그러면 대형사들은 시장이 늘어나는 거를 끼껏해 한 20% 성장률을 가지고 담당을 해주고 나머지는 담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해줘야 되냐면 중소형 건설업체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중소형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종합건설업체가 만 1000개예요. 그리고 일용직 분들이 22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인데 이분들이 지어주면 돼요. 현재 20만 원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에 맞춰서 40만 원을 지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만 1000개의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한 채, 빌라 한 채 이런 소형 단지를 짓는 업체들이고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는 끼껏해야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가 앞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캐파가 되느냐 똑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급이 진짜로 늘어나면 우리는 매출이 50%, 70%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은 한 20%밖에 안 늘 겁니다. 반대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마진이 올라갑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구경제는 돈을 벌 때 설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때 병목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게 철강이건 운송이건 다 똑같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수요가 진짜로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뽑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난 과거에 20년 동안 사이클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잘못된 투자가 들어왔을 때 부도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람 채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도랑 다르게 병목이 생길 것 같아요. 건설업체가 지금은 범용 제품이죠. 건설사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가면 제발 저희한테 공사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가 공급이 늘어나서 바뀝니다. 저는 골라서 할 거에요라는 건설업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형사일수록 그렇겠네요. 중소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LH가 발주하는 물량은 대형사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LH의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형사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건설업체도 지금 매력이 있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안 봤던 중소형건설업체가 올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벨류시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쪽 사이에 대해서 이걸 위크체인이라고 보는데 다른 쪽에서 보는 보이는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수요가 늘어났던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2001년도, 2년도에 빌라 열풍이 불어서 어마어마하게 빌라가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때 빌라는 보시면 골조가 없어요. 시멘트로 바르고 1년 만에 뚝딱 짓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빌라가 열풍이 부니까 시멘트가 모자랐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시멘트 품귀.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가 톤당 8천 원에서 톤당 7만 원까지 오릅니다. 1년 반 동안. 석회석으로 하는 거. 10배가 올라요? 10배가 올라요. 1년 반. 운임이랑 똑같았어요. 작년에 운임이랑. 몇 년도였죠? 2001년, 200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집값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시멘트사들은 뭘 했을 거냐면 설비제를 했겠죠. 설비제를 다 했는데 2004년부터 단 한 번도 시멘트 수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멘트사들이 과잉 경쟁하고 힘들고 이랬던 겁니다. 이 시멘트사들이 뭘 했냐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너무 힘드니까 M&A를 합니다. 업계를 과점화시키기 위해서 가격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래서 모든 시멘트사 메인 업체들이 M&A를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 MS가 5개 업체로 재편이 돼요. 지금 뭐가 남은 거죠? 지금 쌍용, 한일, 아세아, 성신, 3표가 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과거 대비 경쟁 강도는 떨어지죠. 두 번째는 아까 착공 물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 시멘트 업체들의 수요가 일단 늘어납니다. 이게 19년, 20년, 21년 이미 착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22년, 23년, 24년까지는 늘어나요. 그다음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정권에서 공급을 얼마나 더 해주느냐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진짜 많이 해주면, 50만 원, 60만 원을 해주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01년 같은 사태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사들이 M&A를 하는 과정에 스크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멘트사들이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가동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소속로라고 이 석회석을 가열해서 1500도씨에 굳히게 되면 시멘트가 나오는 건데 열을 떼어서 이거를 유연탄을 쓰지 않고요. 원재료를. 유연탄은 한 70% 쓰고 지금 폐플라스틱을 대체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폐플라스틱은 원가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해 주니까 유연탄에 대한 부담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유틸리티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는 기간 동안은 공장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시멘트 내수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캐파 한 개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찌됐건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기 상황에서 신규 착공이 정책태만 따라서 열리게 되면 시멘트 업체도 이미 과점화된 상황에서 경쟁 강도가 좀 떨어지면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어디가 참 아파트를 잘 짓는 것 같다. 보통 다른 우리가 기업들 투자할 때는 이 회사는 참 이거 잘 만드네. 소비자들 마음을 잘 이해하네. 이런 걸로 선택할 텐데 건설 쪽은 유독 어디 정부에서는 또 어느 회사가 잘 나가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만드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만드는 거랑 무관하게 형 못 가야 될 가능성이. 어디서는 뭐 특별히 그 디퍼런스가 있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장 비중이 너무 작아서 민간 쪽 베이스에서는 정책은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요? 건설은? 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이 뭡니까? 저희는 지금 어찌됐건 주택이 메인이니까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DL, E&C나 이런 업체들이 주택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일단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스플랜트 발주랑 수소, 게질플랜트 발주가 많이 나오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중소형 건설업체나 시멘트 쪽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거는 빠져있네? 현대건설도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올라오고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은 어디가 괜찮죠? 대전은 계룡입니다. 계룡이요? 대전은 계룡이죠. 계룡건설 아시죠? 계룡건설입니다. 그런데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40개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뭘 좋아한다 선호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딱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데 밸류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PR이 평균이 한 4배 시가총액만큼 수년금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장 중소형사 아는 것을 얘기해봐요. 정프로. 계룡 아니에요? 계룡상? 고향 말고. 고향, 고향. 아, 중소형사? 어. 서희 스타일스. 오, 서희. 서희가 왜 서희인 줄 알아? 서희? 응. 조선시대 북방.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회장님 따님이 세 분이야. 하나, 두이, 서희. 3%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라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날이 셋이에요. 근데요? 하나, 두이, 서희. 아이고, 지금 개그예요?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아, 내가 근거 없는 얘기합니까? 아, 진짜. 아니, 그럼 서희여야지 왜 서희야? 아니, 근데 이제 서희 하면 좀 그러니까. 야, 서희에서 이거 다 소송 들어온다고 봅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하니까. 누구한테요? 회사한테. 맞습니까, 이거?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두이, 서희. 중소건설사 중에 또 어디 있죠? 중흥건설이 있는 것 같아요. 중흥 S클래스. 아, 상장, 비상장이고요. 아, 비상장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 자료 쓸 때 조금 봤던 종목이 이제 한라, 한신동형. 한라기관디. 그 다음에 뭐 동부건설, 이태그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동부건설? 중소형으로 하는구나. 네, 우리는 이제 시가총에 한 2, 3조 미만은 중소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옛날에 임광통원이라고 있었는데. 임광, 임광화이츠. 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삼부통원. 삼부, 삼바파티가 한번 났습니다. 대전 태평동에 삼바파티 있습니다. 임광화이츠는 대전 중리동에 있고요. 그리고 한신코아,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다 기억하면... 아니, 뭐 대전 쪽에 뭐 지금 지역구 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을 굽히나. 퇴출이다, 바로. 하기만 해봐, 퇴출이야. 계약했잖아, 우리 3명 할 때. 우리 3%가 처음에 딱 할 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럴지, 깜냥도 안 내잖아.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안 갔나?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었나요? 작은 글씨로 약관에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건설은 큰 차별화가 있기보다는 그냥 주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 그 비중을 보고 그냥 주택... 시멘트 말고 건 자재 중에. KCC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KCC는 사실은 건재 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실리콘 쪽 사업부가 좋아서 그런 거고요. 좀 별개 이슈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들어가는 거. 한샘이라든지. 이건 창호라든지 뭐 이런 거. 마감제는 착공 사이클이 지나고 한 3년 뒤부터 수요가 올라오기 때문에, 2, 3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착공 소재들이 먼저입니다, 일단은. 주가 움직임은. 그리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래킹을 하고 마감제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조금 나중에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창호는 왜 이건 창호인지는 아세요, 혹시? 그건 모르겠네요. 모르시죠? 처음에 건설 창업하시는 분이 이거는 창호고 이거는 싱크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창호, 저건 싱크대 이렇게 간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번 여쭤봐 주시고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한심하시죠? 네? 많이 한심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굉장히 잘 나가다가 새버렸네. 하필 왜 서류건설을 얘기해가지고. 사실 건설 관련해서. 아니면 서류건설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만, 보니까. 서류건설. 주로 이제 뭐라더라,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은 잘 안 하시면서. 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래. 그거 위주로 해서. 그건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거의 다 이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장님도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소용사 대부분이 과거랑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차입을 많이 익히는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순연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중소용건설이라고 리스크가 크다. 보이지 않습니다. IS동서는 어떻습니까? IS동서. IS동서는 이제 개발사업 쪽 방향이라서 개발사업이 있을 때 실적 이전법을 하고 없을 때 빠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산에 가면 W라고. 용호동. 네, 네, 네. 거기 지나가다가. 굉장히 컸었죠. 대박이네, 대박. 위치가. 그렇습니까? IS동서. IS처제. 저 부산입니다. 네? 저 부산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IS처제는 어떻게 됐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박형렬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건설 쪽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실적 좋아지고 있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건설주 투자를 2022년에 수익이 안 남으면 앞으로도 수익 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들어본, 제가 심각하게 3프로 TV를 진행하면서 들어본 가장 강한 메시지인데. 건설 올해 가장 강력하게 보시면. 올해 돈 못 벌면 건설주 투자 앞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애널리스트를. 그런데 올해 어렸을 때 갔나면 투자 하면 안 되는데. 리포트를 어떻게 쓰시나. 뭔가 변수가 바뀌면 바뀌겠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올해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찬찬히 듣는데 건설 업황 전체적으로도 머리에 쏙쏙 있는데. 나는 부동산 생각도 많이 드네. 박형열 연구위원 말씀을 드리니까 부동산에 대한 컨셉이 딱 잡히는데. 부동산은 2022년 1월 22일 이 프로님이 세미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박형열 연구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또 건설 쪽에 뭐 바뀌면 바로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매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